수 podcast 시연이 아인フp 초퀴 E NFP 시연이 아인툼피라고 차전에 나왔네 원래는 E NFP레요 수학 제가 보기에는 아인은 아닌데 ISFP 룬아, 룬아, E-N-S-S-P 하람이, E-N-F-P 수현이, B-S-F-J I-S-T-P, I-S-T-P 오, 저희가 원래 I-S-F-P인데 가끔 T 성향이 나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, 빙수 너무 좋아하고 빌리브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, 너무 재밌습니다 빙수의 B-T-Y 같이 해요 E-S-F-P? 너무 다른데? 여러분, 너무 달라요 그치만, 재밌는걸요? 빌리브 분들도 한번 따라해봐요 INTP 빌리브도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오 안맞은데 재밌어 리뷰드도 함께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안녕 지금까지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바닐라베이수 INTP 수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우와 ISFP 편의점 너무 재미로 이케 저 ESFP, ISFP 둘 다 나오고 대박 재밌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 그러게요 근데 일단 약간 상황만 봐야 되니까 살짝 밖에 보고 이동할 것 같아요 나는 안 나갈 것 같아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상황을 바꿔서 상황을 보고 뭔가 심해졌다 안 돼요 못 살아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난 그냥 여기서 언니 안 돼요 잘 생각해봐요 상황이 시작을 했을 때 아직 안실만한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 우리는 근데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종류한테 불려 그러면 더 확산이 되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고 치우고 할 때 이렇게 좀 없어진 다음에 상황이 약간 이런 거 아니 봐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니 들어봐 들어봐 놔 봐 저는 두 명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죠 저는 치키 씨랑 션 씨 나가서 끈질기게 살아남거나 아니면 진짜 나가자마자 악 하는 하는 아니 지금 이 상황이어서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나 늘 생각해 아 진짜?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가장 먼저 치키가 무언가를 하겠다 근데 어떤 멤버한테 이 질문을 해도 다 저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미지예요 언니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제가 그런 느낌으로 아 저 제 생각이요 션이요 션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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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키 안 될 것 같고 아 미안해 룬아는 귀찮아서 어머니 그냥 여기서 있다가 그냥 하면 안 돼요? 할 것 같고 수아도 은근 그냥 진짜 야 그냥 어차피 이럴 거 그냥 누워 있다가 받아놔 보고 제나 보다가 죽는 거지? 뭐 이럴 거 할 것 같고 은근 하람이가 괜찮을 거 같고 근데 시윤이는 좀 많이 울 거 같아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서 어떡해 갈 거면 저 혼자 가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하람 언니가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하람 언니인데 무인도 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다 이럴지 근데 치키랑 가잖아 내가 여기 표류된 것도 까먹고 그냥 노무지랑 친구하고 사슴이랑 안녕 이러고 이런 거 같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